이번 시간에는 홈 스튜디오 기본 장비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의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장시간 작업할 경우 청력이 안 좋으며 저역대 재생이 취약해 스피커를 사용해 믹싱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믹싱 작업에 가정용 하이파이 스피커 정도는 쓸 것을 권장하며 스튜디오용 모니터링 스피커라면 더욱 좋습니다. 스피커는 앰프 연결 방식에 따라 액티브와 패시브 스피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티브 방식은 각각의 드라이브에 독립된 앰프를 연결해 출력하며 패시브 방식은 하나의 앰프로 모든 드라이브의 신호를 출력합니다. 앰프가 내장된 액티브 방식은 패시브 방식에 비해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반면 패시브 방식은 다양한 앰프 매칭을 통해 톤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 스펙에 쓰이는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에 들어가는 유닛의 수에 따라 1-way, 2-way 등이 있습니다. 주로 2-way를 많이 쓰며 유닛의 크기에 따라 스피커의 주파수 재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파수 특성은 스피커가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표시합니다. 완벽히 플랫하진 않으며 오차 범위 내에서 재생 범위를 커버합니다. 출력 파워는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출력을 말합니다. 2-way의 경우 Low Frequency와 High Frequency 두 유닛의 출력을 합산한 값으로 최대 출력을 표시합니다. 여러 종류의 입력을 지원하는 스피커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하는 스피커를 추천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룸 어쿠스틱 보정용 EQ가 달렸거나 입력 신호를 패스스루 해주는 출력 단자를 가진 기종도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모니터 스피커 3종류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해 봤습니다. 우퍼의 크기가 클수록 1-way보다는 2-way 쪽이 재생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봤다면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전송은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로 평형, 불평형 전송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밸런스드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쉴드 3개의 신호선을 사용하는데 장고리 전송에 유리하고 노이즈 억제 효과가 있어 프로 오디오 장비에 주로 사용됩니다. 언밸런스드 방식은 플러스, 쉴드 2개의 신호선을 사용하며 비교적 전송 거리가 짧은 컨스머 오디오 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메인 출력 LR에서 스피커 입력으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근 프리소너스 E3.5나 에디파이어 MR4와 같은 웜파우드 스피커의 경우 앰프 컨트롤브이 디폴트 위치가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컨트롤브를 왼쪽에 세팅하려면 LR을 반대로 연결해야 제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스피커 링크 케이블과 전원을 연결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전원을 켜고 스피커의 전원을 켭니다. 반대로 하면 스피커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레벨 노브를 U자 표시 또는 표시가 없다면 중간 정도로 놓습니다. 프로툴 인트롤을 열고 재생한 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볼륨 노브를 올려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모니터 스피커의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